받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몰래 샀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누가 내 걸 사갔나 했더니 반갑네요. 이거 진짜 루니한테 받은 사이블 맞죠? 아우, 그럼요. 내가 2010년에 올드 트래프트 가서 직접 받은 거예요. 득템하신 겁니다. 어때요?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다행이다. 어? 불꽃놀이 시작했나 봐요. 얼른 가요. 와. 예쁘다. 예. 왜. 네. 유. 나. 네. 월드.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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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내 나을 전할게